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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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그루밍아이브 첫 무대니까 그루밍아이브도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저희는 선안의 종식으로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댄스팀 그루밍아이브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루밍아이브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댄스팟인 유서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루밍아이브 팀원 신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한강에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즐겁게 공연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워킹댄서 활동 중인 김평아에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루밍아이브 금투기를 맡고 있는 댄서 이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루밍아이브에서 맏형을 맡고 있는 이종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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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부루밍아이브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박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루밍아이브 팀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